AP 투자 연구소입니다. 4월 22일 오늘의 투자 전략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미국 증시는 기술주 중심의 급락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다오지수는 0.56% 상승했지만 나스닥 종합은 2.05%, S&P500은 0.88% 하락 마감했는데요. 주요 기업들의 등락률 또한 전반적인 약세 흐름이 이어진 가운데 특히 엔비디아는 10% 하락 마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날 미국 증시는 기술주 위주의 차익 물량이 출회되며 특히 나스닥은 6거래일 연속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22년 10월 이후 가장 긴 연속 하락세로 특별한 이벤트가 없던 와중 특히 엔비디아는 2,100억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 손실이 발생했는데요. 엔비디아는 10%,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23%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는 엔비디아의 GPU를 이용한 서버 공급을 전담하던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지난 실적 공개 당시와 달리 가이던스 조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음에 우려가 확산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어서는 최근 TSMC, ASML의 움직임에 대한 업황 우려에 이어 AI 수요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란 전망에 AMD도 5%가 넘는 약세를 보였다는 내용입니다. 더불어서는 금리이나 기대가 축소되며 성장 및 기술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약화되고 공포 심리가 확산되었다는 점까지 함께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오스탄골수비의 연설 또한 있었습니다. 오스탄골수비 총재는 이날 행사에서 인플레이션 진전이 정체되고 있으며 지금은 움직이는 것보다 기다리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언급하는 등 금리 동결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의 투자 전략입니다. 미국 증시 속 기술, 성장주 투심 약화에 대한 국내 증시 변동성을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연준의 FOMC를 앞둔 블랙아웃 기간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의 초점이 금리가 아닌 실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도 하다는 내용입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변동성에 대해 일부 우려가 완화되고는 있으나 시장에 관심이 계속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추가적으로 발표될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잠시 후 8시 30분부터는 김용재 소장의 실시간 무료 추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